이게... 옳은 선택일까? 소화, 삐깨를 크... 시원하네! 아, 술 못을 돋워주는 좋은 공격이었어! 약점을 잘 찌른 것 같네요. 소화, 삐깨를 크... 이런 기술이 있으면 아주 배우고 싶은데? 하루의 의뢰를 몇 건은 더 수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. 그 비율 그대로 술값 지출을 거둘겠지만...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미친렐은 곧바로 아직 바로 입체되었어요. 지금 히트앱으로 암을 듣기로 했어요. 아멘